랩몬 에어 랩몬 아 그러네? 뭔가 순수하다 했다고 생각해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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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bido 랩몬 랩몬 ваш 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즘에 비행 편식 대박인 것 같아요. 영상을 만들 때마다 뭔가 아쉽긴 해요. 항상 똑같은 곳으로 비행 가서 먹는 거랑 돌아다니는 루트까지도 루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께는 조금 아쉽지만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. 싱가포르를 자주 오는 이유는 아시아 데스티네이션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여기 살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비행 가서 혼자 돌아다니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체류비도 좋고 그리고 싱가포르이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먹고 놀고 쇼핑하고 하는 거를 멀리 차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비행 시간도 적당하고 6, 7시간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. 돈돈돈기 라고 일본 식료품점은 좀 털어왔어요. 그냥 두바이가서 먹을 것도 사고 겸사겸사 도시락 같은 게 잘 돼 있더라고요. 유튜브나 보면서 먹다가 잘 겁니다. 스시도 팔길래 한 팩 사와봤어요. 한국에 있을 때 스시 안 좋아했거든요. 없어서 못 먹으니까 또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? 달달한 맥주 같은데 알콜 3% 그냥 집어와봤습니다. 약간 밀키스 맛인데 밀키스 맛인데 북한이 왜 이렇게 던져야 할까? 여기 진짜 친구야 같이 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체가 깨끗하고 되게 많 clique 진짜 그때 눈물 흘렀어요. 진짜 물리적인 how- 많은 일이 있었다. وہ꺼 brp ㅇㅇㅇ 암기 가기 먹으러 왔는데 아까 처음에 딸기들 와 하루 종일 나 밖으로 나갔잖아 맛있는 새우 냄새 진동한다 디스 새우국수 알지? 몰라 나 첫 먹어봐 거기다 한국인 주소 먹는데 여기가 진짜 오 그래? 어? 난 뭐든 좋은데? 못 고르겠어 야 너랑 똑같이 시키려고 나 비빔국수 좋아해가지고 어? 나도 비빔국수 먹으래 비빔으로 새우 먹을래 아 그럴래? 이거 사과? 사과주스가 그거야? 이게 뿌려진 거 뭐예요? 사워플랑 이거 이렇게 섞어야 돼 아 진짜 오징어 좋아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날 것 같고 표시도 생일이야 이필이 가능하네 김밥 국물 있는 걸로 먹어도 맛있겠다 국물이 어디지? 아 여기서 시키고 여기 앉는 거야? 뭐요? 근까? 안나져분 explo이야 내게 어디서 많이 볼 사람인데? 어디서 많이 볼 사람인데? 이거야 진짜 나 갑자기 너무 배고파 쓸쓸한 이 거리 아무도 없다 여기 우유탕면은 없나? 맛있는데 이거? 맛이 없게 생겼는데 맛있어 맛있게 생겼잖아 너무 배고파 거의 복부 다녀 저번 주 남녀 이 육수 냄새가 너무 좋다 맛있겠다 아 랄프 카페 아 랄프로렌 카페구나 아 귀엽다 필통이 49불이야 아 랄프 카페 아 아 랄프 카페 아 랄프 카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